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꼭 봐야 할 마감시황 2월 8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아니구요 이번주는 명절 지냈고 우리가 2월 23일날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에 광명역 KTX 대회의실에서 강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기차타고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강연에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회의실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2월 23일 그때 좀 더 좋은 정보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중신은 오늘 10일까지 휴장이고 이제 다음주부터 중국중신이 열려요. 그리고 오늘 니케이가 1.98% 빠졌어요. 일본중신이 빠진거에 비해서 코스피를 1.2% 그리고 코스닥이 부합권 움직임이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거에요 사실. 경기민감주들이 그만큼 부진했다는거거든요. 오늘 나스닥 기술주들도 상당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1.1% 빠졌거든요. 나스닥이 빠지면 우리가 IT라든지 기술주들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 오늘 나스닥이 왜 이만큼 빠졌었느냐. 그 이유는 요게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미중 정상회담보다 비중이 작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는 미국인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3자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올 2월달 3월 1일까지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기로 했지 않냐. 그때까지 마감기한인데 이게 연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2월 28일까지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북미정상회담을 끝내고 그 다음에 시진핑을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방송 중에서도 그렇고 북미정상회담이 28일에 열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말인 즉슨 미중 무역 협상이 연기됐다는 거에 대한 우려감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나스닥과 그리고 다오가 빠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부분이 우리 닉게이가 하락하는 데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적인 상호의전도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오늘 외국인 앞에서 무기력한 국내 증시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를 꼭 참고하세요. 다른 부분을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꾸준히 매도를 하면서 지수도 계속 빠져내려왔어요. 연기금 잠깐 볼게요. 연기금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연기금이 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고 지수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연기팔 때 내려갔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연기금은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상당히 적극적 매매를 오늘 펼쳤다. 하지만 연기금이 사는 것에 비해서 지수는 많이 안 올랐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게 바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움직임을 주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계속적인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적극적인 매수를 할 때 지수가 반등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바닷권력이 한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2150부터 2130 이 정도 자리.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를 지금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2150포인트를 보고. 지금은 여기가 돌파를 하기 힘들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 포인트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쉽게 이렇게 탁 깨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횡보성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시장을 여기서는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그렇다고 좋게 보지는 말자. 왜냐?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풀렸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악재거든요. 대신 그 악재가 완화됐을 뿐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로를 돌파해서 올라가기가 여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되어 줘야지만 제가 볼 땐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수를 펼쳐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 얼마 안 샀는데 불구하고 연기금 같이 움직이지 않았죠? 투신 생각 없이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때요?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적극적 매수를 펼쳤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국내 증시를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힘이라는 거죠. 외국인이 그만큼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또 빠지니까 사도 됐냐? 라고 또 물으시는 분들 또 많으신데요. 지금 자리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 떠 있는 자리잖아요. 이걸 그냥 간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열더라도 한 이 정도는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한 4만 2천원 때까지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한 번만에 뚫기엔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런 박스권 형태. 그러니까 4만 3천원, 4만 6천원까지. 이런 박스권 형태를 좀 생각하는 게 맞고. 제가 SK아닉스는 7만 8천원 얘기를 했는데 어제 7만 8천원 맞고 난 다음에 오늘 개파락이 떴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SK아닉스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곧장 빠진다. 그렇게 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여기서 조금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내를 하시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목표가를 그 자리를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딱 올라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련을 항상 가집니다. 팔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 7만 8천원이 지금 자리에서 오늘 빠져버리니까 또 상당히 멀어 보이거든요. 다음번 기회를 또다시 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횡보성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전 접종 자체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OLED 관련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잠깐 삼성전기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11만원, 11만 5천원 이 가격대 부근이 뭡니까? 지금 자항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항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뭐랄까 조정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이익실현을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잘하셨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 봤자 얼마 안 올라갑니다. 지금. 횡보를 붙이면서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시간 이런 부분 다 포함하면 차라리 여기서 이익실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파동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상당히 작은 파동이죠. 이런 작은 파동 자체는 공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망의 시선으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그때 다시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까지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보시면 OLED 1일처나 쉬어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쉬어가버리니까 기술조들이 다 빠지죠. IT종목권도 오늘 다 빠졌어요. 이익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거 맞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OLED 관련주 간다고 쫓아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오늘 시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차익 매물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에피스템 이런 것들도 조정세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건전화 조정입니다. 오니가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건전화 조정이거든요. 사실 이 평 자체가 쉽게 깨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OLED 그리고 CPI 필름 관련해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랄까요? 하웨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우리 스마트폰 업체들이 뭔가에 대한 혁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형성되고 있고 이거를 실물을 미리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수급적인 분위기도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미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집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이런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혁신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OLED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폴더블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오늘 다 오늘 조정이 조금 나타났어요. 경인양행도 그렇죠. 그런데 조정이 깊지 않습니다. 오히려 ICD 이런 것들은 0.16%밖에 안 빠졌어요.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대신에 신규적인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지금 보유자 영역군이다. 항상 변동성이 상당히 큰 위치입니다. 그 부분도 가려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C, SKC, 코롱PI 얘네들이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스미모토 화학하고 또다시 한 번 더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스미모토 화학 관련해서 SMAC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혁신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로 끝날 그게 아닙니다. 일천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든 전방산업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부분인데 한 번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오늘 화학주, 철강주, 기계주 결국에는 철강주, 기계주 보면 답답하다는 게 이런 거죠. 철강주, 기계주들 같은 경우에 오를 때는 정말 미적미적 오르다가 진짜 그러죠.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빠질 때는 확 빠집니다. 결국 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철강이라든지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가 시작될 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어떤 도시밖에 없을까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북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인프라가 상당 부분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도 그렇다는 거죠. 경제성장률 자체가 예전만큼 안 올라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부분 자체가 개선되더라도 원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먹거리,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것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쪽은 우리가 조금은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은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급락을 하면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흘러내리잖아요. 옆으로 이런 게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각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포스코 자 보세요. 포스코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대신 여기서 흘러버리죠. 여기서 각을 주니까 각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일어내네요.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두산 인프라 코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짜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두산 엔진 두산 두산도 옆으로 붙여버려요. 큰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종목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매매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심하죠?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선택을 해야지 안 지겹고 재밌게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익이 꾸준히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기계주나 아니면 포스콘이나 이런 것을 사서 보유했다. 1년이 지나서 기대 수익률은 20%? 10%?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에 대해서 조금 집중 투자를 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100% 이상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앞서서 메가트렌드에 관한 종목분들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전기차 아니면 5G, 경협주, 바이오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1년이 지났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그래도 50% 이상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한 종목도.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산업적인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결국엔 뜰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꾸준한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종목 선택부터가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전방산업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이 안정적인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하루에 3%, 4%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정적인 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 못 찾는다. 오늘 포스코 빠진 거 보세요. 포스코 오늘 4% 빠졌어요. 하루에 4%씩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정적입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산업 자체가 뒷받침된다는 종목군이 안정적인 거예요. 이 종목이 무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가야 됩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아있는 종목군 몇 개 되겠습니까? 300개 내외입니다. 기업이 300개 내외예요. 물론 중간에 IMF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뭐랄까요? 좀 나쁜 말로는 나가리가 됐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 300개 이미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년 뒤는 또다시 더욱더 줄을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기업이 대기업이 된다니까요. 대기업이 추신 청분이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많은 체감을 할 때 그 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 안에 기업들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종목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에 대한 선택을 제가 이 종목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기는 좋지만 내 계좌에는 없어도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런 산업적인 변화를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주가 계속적으로 뭔가 좋다, 뭔가 수주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조선주에 대한 주가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러프하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길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빠른 빠르게 이런 흐름 자체를 원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계나 철강이나 조선의 이런 종목군들은 천천히 이런 흐름을 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못 버텨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판단하면서 매매를 조금 더 하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투자자가 조금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자소리를 좀 하게 됐는데 조금 OLED 관련해서 지금 오늘 종목을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어제 원익 IPS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자리까지 한 번 반응 나오거든요. 2만 9천 원대 이런까지 한 번 더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문의일과 가장 많이 국일신동 이런 것들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사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 오늘 오르면서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런 거는 여기서 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치 테마주를 하는 건 괜찮지만 정치 테마주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박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는 한방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빠질 때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남아있는 한교환 관련주가 이런 청문전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반기문 관련주였는데 종목군이 지금 한교환 관련주 편입됐고 지금 이런 것들도 바닥에 조금씩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격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경협주도 조금 반등 나오고 홍준표 관련주도 좀 반등 나오고 이랬는데 오늘 오른 종목군들 보면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잡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침 제 입은 이런 건 괜찮지만 뭐 안에 종목군들이 별 시덥지 않죠. 사실 잘 빠진 종목군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2차전지 관련주들 잠깐 한 번 짚어드리면 2차전지 삼성 SDI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예상했던 대로 올라왔습니다. 24만원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얘네들이 25만원 한 번 터치를 한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뭐랄까요?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이게 못하지만 결국 얘네들이 실적 나오는 걸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해외에서 실적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조금은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비중이 꽤 나와요. 지금 보면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 여기 48기가 작년입니다. 그리고 49기가 올해죠. 올해 아니지. 재작년 2018년, 이건 2018, 이건 2017, 2016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수출 물량을 보죠. 이거는 삼봉위까지고 이거는 결산이고 결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죠. 소형 전지 및 대형 전지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관련. 2차 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삼봉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늘었어요. 수출 물량이. 내수도 많이 늘었어요. 수출이 더 많이 늘었어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전자재료 분야 자체는 보면 어때요. 전자재료 분야는 그냥 평범해요. 평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삼성 SDI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2차 전지 분야 때문에. 2차 전지 분야 삼성 SDI가 이만큼의 실적을 내면 그 밑에 있던 밴드 업체들도 똑같이 실적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은 전고점이 있는 부분까지는 한 번씩 터치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만원 선까지도 좀 더 뽑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오늘 포스코 캠텍 이런 것들도 시작할 때 주가가 상당히 장전에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국엔 조금 오르고 치웠는데 포스코 그룹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포스코 ICT 관련해서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빅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철강산업 자체가 기초산업권이 죽어버리니까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현대차만 수수차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자체를 조금 본다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그 자리가 한 이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좀 더 한번 기다려보자. 다른 여타의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 이런 거 마찬가지면 반등이 조금씩은 다들 더 넣을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하면서 수수차, 전기차 뭐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둘 다 녹색 성장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 이제 내일장 관심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JVM, JVM 같은 경우에는 약국 조제 자동화 최저임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전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이런 것들은 별표 다섯 개 넣습니다. 이런 거 많이 가요. 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이게 한미 그룹이거든요. 얘네들 대주주가 한미예요. 한미. 한미 약품 아시죠? 그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얘네들 거예요. 결국 한미 사이언스 그룹인데 얘네들이 제가 볼 때 한 6만 7천원, 7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거 보고 올리는 거예요. 딱 답을 볼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한 3만원대 2천원, 3만 3천원 되거든요. 그러면 두 배의 정답은 한 6만 5천원, 6만 6천원이에요.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겁니다. 이 자리 올라오면 신고가 갑니다. 한번 보낼 수 있어요. 약국 조제 자동하기 때문에 체제 임금 관련해가지고 직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로 이것들이 이런 종목이 조금 숨겨져 있는 5G 관련주인데 양자 암호기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담을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안철수 관련주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주주가 우리로입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5G 관련해가지고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납품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실적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지금 자리는 저렴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우리로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사 네트웍스 이거는 많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음 주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에이스텍이었지 않습니까? 에이스텍가 오늘도 반등 나오면서 조금씩 돌아서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제가 이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자리가 지금은 지지 노선입니다.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사 네트웍스도 이런 좋은 흐름을 같이 한번 타지 않겠나 5G 관련해서 지금 3월 말에 정식 서비스 얘기하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통신장비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의 반사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바이오인데요. 이지바이오가 동물 생명 공학 관련해가지고 업체인데 이런 것들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거든요. 주가 한번 뽑아낼 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빠지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다. 그렇게 보고 수급도 그렇고 지금은 앞에서 기관이 열심히 바닥을 다져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적적인 분위기로 주가를 한번 반등을 냇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목표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낮에 저번째 8,500원이에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보면 옵티밤 최근에 이슈가 좀 됐죠. 이런 것들 대주주가 이지바이오거든요. 팜스토리도 이지바이오 그 부분까지 기억을 꼭 하시면서 시장을 다음주에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23일 주식 강연에 있습니다. 광명령 KTX 대회실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고 다음주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 방송 MTN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개편되는데 그 개편 맞춰가지고 많이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도 이런 시황 자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